자막제공자 푸호야 밖에 비가 많이 와 그래서 산책은 못해 바로 회신들 하나님의 친구 나를 찾아뵙니다 아직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저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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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하루 vere만 얼굴이 진정한 비슷한 사람 귀엽게 입는 사람이 많다 너야 귀엽게 입는 소리 나이매여 넉넉히ese 그만해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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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